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참여하시고 제 구독자들은 다들 언급에서 거의 1.5배 정도 벌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추가 예치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0원에서 6,800만원. 이거 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왜 0원이냐면요. 당연히 투자금은 있는데 이 투자금이 원금 보존입니다. 보시면 이게 1.5달러 기준이었는데 지금 저는 2달러 갈 거라 생각을 해서 이거 2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6,800입니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3개의 계정을 제가 돌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래퍼를 받은 계정이고요. 이 3번째는 래퍼를 받지 않은 계정입니다. 4,800달러 넣어서요. 보시면은 620만원 벌었습니다. 620. 620. 아 620만이 아니라 6249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1.5달러일 때는 이거고 2달러일 때는 더 엄청나겠죠. 이게 원화 기준으로 제가 해놓은 건데 달러 기준으로 한번 바뀌어요. 아무튼 제가 이거 한 게 지금 예치량 받은 거. 이게 받은 겁니다. 엔화 받은 거예요. ENA 받아서 그 가격을 원화로 지금 환산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노래 퍼를 해도 초기 에포크1 때 하시면은 요 정도 번다라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많은 분들께서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제 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여기다가 언락이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 30배 자리에 30배 자리에 5.1K... 5.1... 5,100달러 정도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언락을 못한 상태고 요거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락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도 4,200달러... 4,200K나 있는데... 아 여기다. USD를 4.21K나 쓰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출금을 하고 싶다면요. 이걸 넣은 순간 일단 출금은 7일 뒤에 밖에 안 됩니다. 7일 뒤에 밖에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언락을 하시면은 위드드로우까지는 또 21일이 걸립니다. 그냥 이거요. 락을 건 순간 여러분들은 7일 뒤에 언락을 할 수 있고요. 언락을 누르면요. 21일 뒤에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일에서 29일 동안 묶여있고요. 그동안에는 못한다. 이거 포인트 안 쌓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데나 등등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무튼 뭐 얘네들은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아데나 지금 인기 17만명이죠. 개미 초점. 보시면은 OKX, 비트갯, 바이낸스 이 세 군데서 그냥 언급을 오직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형 거래소에서 미친듯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안 할 필요 없죠. 바이비트에서도 해주고 있고 저도 뭐 이거 보시면은 이 세 개를 받고 나서 이 세 개 물량을 바이비트에 15,000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꿔가지고 아까 USD 2에다가 예치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이비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이비트 바이비트 잠시만요. 바이비트 자 이건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에어드랍을 이 거래소 쪽에서 받아가지고 너네들이 여기다가 스테이킹 해놓으면은 내가 이율을 800% 줄게. 그 얘기에요. 자 왜 거래소가 이런 짓을 하느냐 거래소에서는요 수수료 먹기 좋아요. 제가 여기저기 보낼 때마다 20개의 에나를 지금 지급을 해줘야 돼요. 20개만 쳐도요. 꽤 됩니다. 돈이. 한 60달러 될 거예요. 한 30, 40달러 될 거예요. 그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참여자가 2만 3천명 2만 6천명이 있습니다. 이거 30달러씩만 하면 돈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가이비트들은 그거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이율 세게 줘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자 보시면은 여기 바이빗, OKX, 바이낸스 3개 있죠? 얘네가 이미 VC라서 걔네 쪽에 물량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걔네 쪽 물량을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거죠. 지들 방식으로. 아무튼 뭐 뭐 이런 식으로 거래소들이 돈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완전 재창조죠. 재창조. 크리토는 워낙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크리토에다가 자산 넣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용기를 갖고 한번 먹어보면은 아 이게 되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왜 0원이냐면요. 자 원금은 보존됐습니다. 아까 보이시다시피 저는 원금 남아있었죠. 이거 제가 맨 처음 넣은 돈인데 맨 처음에 이렇게 두 개 넣었는데 넣은 돈은 그냥 원금이에요. 원금. 그리고 다 남아있어요. 원금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죠. 그래서 원금 보존이 되어 있고요. 원금 보존 이후에 여러분들이 먹은 수량이 이거고요. 거의 뭐 저는 맨징을 하고 여기 있는 돈 솔직히 안 빼도 돼요. 저는 근데 여기 있는 돈 다 빼서 여기로 옮겨서 여기 2만 달러까지 채울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면 좋다. 하지만 결정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하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USDC나 USDC를 보내시면 됩니다. 바이넷스에서 USDT, USDC를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보내신 다음에 바이, 얘를 사세요. 얘를 사시면 됩니다. USD를 사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USD, 지금은 이제 이 캡이 나가 있어요. 지금 엄청 빨리 찼는데 거의 뭐 이거 거의 빨리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를 만약에 1000달러 넣었으면 얘는 500달러 이상 채소 넣어줘야지만 이 50%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7밖에 못한다는데 거의 뭐 거의 다 계획 같아요. 자 이걸 사람들이 많이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또 오르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고 제 영상 꼭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원하시다면 저희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달아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셔가지고 저도 수익을 일부러 이렇게 손해보고 두 개 나눠가지고 했어요. 저는 더 받으면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합쳐놨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려서 정말 저는 좀 뿌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드리는 거는 꼭 하면은 좋다. 뭐 그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잘 되면 여러분들 잘 돼도 여러분들 탓이고요. 못 돼도 여러분들 탓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떠한 강요나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결정하에 하시고요. 잘 되면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못 되면 여러분들 본인에게 다음엔 잘하자. 이런 생각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충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충이었습니다.